여러분 안녕하세요 워컴 백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한국어에서 그거 허물 켜지마 그림의 떡이야 허물 켜다 그림의 떡은 뭘까요 아니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허리 시를 바늘 허리에 메워서 쓸까 그 말은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단 뜻 시작이 반이야 이렇게 속담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체 상황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표현으로 단번에 의사 전달이 가능하죠 영어에서도 아주 잘 쓰이는 누구나 아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20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출발합니다 Here we go No.1 이미 뜻은 알고 계실 테니까 영어 설명 그 다음에 따라 하시는 그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의 떡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도전해 보세요 떡이다를 써야 되나 바로 그냥 파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파이 in the sky 하늘에 있는 파이가 있다 저기 떠 있는데 내가 손이 닿지 않죠 해보세요 그래서 앞에 it 쓰는 왜 써드렸냐 하면 원래 문장은 그것은 하늘에 떠 있는 파이야 It's pie in the sky 줄이면 pie in the sky 이렇게 얘기하면 100% 알아들어요 괜히 헛된 희망을 갖지 마라 꿈꾸지 마라 그림의 떡이다 두 번째 속담 도전 낱말은 새가 듣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달죠 영어도 똑같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자 이거 도전 전혀 몰라도 생각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영어처는요 벽에 귀가 있다 라고 얘기해요 walls have ears 벽에 귀가 많은 거예요 walls have ears 낱말은 새가 듣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다 아는 것처럼 세 번째 속담 도전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질 메었을까 급하게 서두르면 낭비가 찾아오거나 실패하는 법이다란 뜻 도전 haste makes waste 그래서 이게 서로 운이 맞아요 haste랑 waste랑 그래서 haste 서두름이에요 서두르는 것이 makes 만든다 waste 쓰레기를 혹은 낭비를 만든다 그래서 haste makes waste 그러면은 바로 서두르면 이를 망친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메어 쓸까 라는 속담 네 번째 연습하면 안 되는 것은 없지 도전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라고 영화에서는 이야기해요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발음이 practice 이렇게 안 들려요 practice처럼 들려요 practice practice도 좋지만 practice라고 할 때 같이 따라해 보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per 써있기는 perfect처럼 써있지만 per 원래 정확한 발음은 perfect이에요 그래서 빨리 per만 강조하면 perfect perfect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perfect perfect 됐죠? 그래서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다섯 번째 세월은 유수와 같다 라고 해서 세월이 물의 흐름처럼 유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 도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time flies 시간이 날아간다 그렇게 써도 되고요 time flies time flies like an arrow arrow가 화살을 이야기해요 화살 하나니까 on 그것처럼 그게 like 예요 like an arrow 화살처럼 시간은 날아간다 그런데 늘상 쓰이는 표현이라 time flies 여기까지만 하면 100% 원어민들은 알아들어요 다시 한 번 세월은 유수와 같다 time flies 6번 돈이면 다 돼 이거는 가치판단에 상관없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종종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영화에서 들리거나 야 돈이면 다 돼 뭐 예를 들면 돈이 장사야 우리 옛날 표현으로 뭐 하는 게 장사다 힘을 잘 쓴다는 뜻이죠 돈으로 해결이 다 돼 이런 식의 말은 영화에서 들을 수 있음 도전 재미있게도 영화에서는 돈이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두세요 money talks talk에 s가 있는 이유는 삼인칭이 때문에 s를 붙인 거죠 따라해보세요 money talks 돈이 말한다 돈이 말하지 돈이면 되지 이런 식의 느낌 money talks 7번 시작이 반이다 잘 시작 일단 하면 반은 끝난 거야 그거 우리말과 똑같죠 영어에서도 이거는 거의 똑같이 쓰입니다 도전해 보셨나요 well begun w-e-l-l은 잘 b-e-g-u-n은 시작된 이란 뜻이에요 비긴 비겐 비건 할 때 well begun 잘 시작되어진 것이 중간에 동사도 필요 없어요 커마만 찍고 half done h-a-l-f 가 l이 무금이니까 헬프 아니고 half half 그 다음에 d-o-n은 부에 그렇죠 과거 분사형이죠 되어진 이란 뜻 잘 시작된 것이 반은 되어졌어요 well begun well begun have done well begun have done 8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정말 길죠 이거 영어로 번역하려면 이대로 똑같이 옮겨도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몰라요 하지만 이걸 영어로 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once 한번 bitten b-i-t-t-e-n은 물린 이란 뜻이에요 한번 물리면 두번째는 손을 빼게 돼 있다 부끄러움을 탄다라는 얘기는 주저주저 머뭇머뭇거리다 라는 뜻 once bitten twice shy 이렇게 해요 영화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once bitten 한번 물리면 b-i-t-t-e-n은 절대 beaten 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두들겨 맞은 이란 뜻이에요 짧게 발음하셔야 돼요 bitten once bitten 자세한 설명이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얘는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그만큼 정확한 발음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작 원어민이 못 알아듣거나 그걸 영화에서 못 알아듣는다면 이걸 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시간 낭비지 once bitten twice shy once bitten twice shy 한번 물리면 twice 두번째는 shy 손을 빼게 돼 있다 그래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렇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9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도전 우리는 두드린다고 쓰지만 영화에서는 look 보세요 살펴보세요 before you leap l-e-a-p-n은 도약하다 뛰기 전에 주위를 돌아보세요 라는 뜻 look before you leap look before you leap 각종 시험에도 잘 나왔어요 10번 쉬이 더운 방이 쉬이 식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간다 공 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못 간다 도전 보시면 허탈할 정도로 쉽습니다 easy come easy go 쉽게 come 들어온 것이 쉽게 go 나간다 얼뜻 보면 문법이 틀린 것 같죠 하지만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 easy come easy go 라고 하는 퀸의 노래의 일부분이기도 함 됐죠 자 후반부 11번 자 후반부 11번 말하기는 쉬운데 실천은 힘들어 말만 앞서지 말고 그렇게 실제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그 다음에 여기처럼 말하는 게 쉽지 말하기는 쉬운데 실천이 어렵다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표현으로 할 수 있음 easy 거기다가 y를 i로 바꾸고 e r 붙은 거예요 더 쉬운 easier said 쉽게 말해지고 than done 되어지는 것보다 done은 아까도 나왔죠 well begun, have done 할 때 그래서 t h a a 는 보다 done은 되어진 되어지는 것보다 said 말해지는 것이 easier 쉽다 라는 뜻 easier said than done 이렇게 들려요 100% easier said than done easier said than done easier said than done easier said than done 모래던 이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실제 영화에서 it's easier said than done 이러면 아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 이 표현이구나 12번 죽는 사람이 임자야 라는 말은 잃어버리는 거 조심해 잘 갖고 다녀 잃어버리는 거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내 거다 죽는 사람이 임자 이런 표현 영어에도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는요 운율을 맞췄어요 찾는 사람을 finder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니까 s 가 있어요 finders 그 다음에 동사도 없어요 예 그래서 finders keepers 찾는 사람들이 keep 보관하는 갖는 사람들이고 losers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weepers w e e p 가 weep 가 흐느끼다 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eepers 그런 사람들이 우는 거지 그래서 잃어버리면 본인 손해야 이런 식의 느낌도 예로 다 가는 그래서 말 있습니다 finders keepers losers weepers 다시 한번 finders keepers losers weepers 그래서 finders keepers 까지만 많이 써요 하도 정해진 표현이라서 뒤에 losers weepers 를 쓰지도 않아요 finders keepers 이렇게 영화에서 들리면 아하 역시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3번 그거 금상첨화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걸 이야기하죠 금상첨화 와 그래서 영화에서는요 icing on the cake 그렇죠 케이크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icing 더 달달한 걸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icing on the cake 그렇죠 시원하게 달달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icing on the cake 정해진 표현 앞에 its 를 써도 돼요 its icing on the cake 아니면 its 생략하고 와우 icing on the cake 와 금상첨화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됨 14번째 그거 긁어붓으로 만들지마 긁어붓으로 만들다 도전 어려울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발상전환 괜히 잠자고 있는 개를 커다란 불독이나 엄청나게 큰 갠데 개를 깨워가지고 야! 막 장난치다 물리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let sleeping dogs sleeping dogs 가 잠자고 있는 개들을 그렇죠 그렇게 lie 그렇게 계속 누워 있도록 let 두어라 라는 뜻이에요 깨우지 말고 let sleeping dogs lie let sleeping dogs lie 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잠자는 그러한 개들을 누워있게 만들어라 라는 뜻 15번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도전 뭐뭐 철언만 쓰시면 돼요 like father like son 뭐라고요? like father like son 얘는 응용가능 그 어머니의 그 딸 그렇죠? 그래서 부전자전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전 그 다음에 여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like mother like daughter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응용되는 표현 16번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 그렇죠 더 좋다 이익이 된다 라는 뜻 도전 이렇게 어려운 한자성어 그쵸 사자성어 같은 것도 the more the better 정해져 있어요 더 플러스 이렇게 쓰면 더 많을수록 the more 더 좋아요 the better 정해진 표현이에요 the more the better the more the better 17번 아는 것이 힘이다 자 도전 knowledge is power knowledge is power knowledge가 K-N-O-W가 노우죠 근데 얘가 이렇게 지식이라고 할 때는 노울리지가 아니에요 그냥 너에요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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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power 그래서 지식이 곧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18번은 반댓말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야 두 개가 다 우리말처럼 쓰이죠 영어에서도 도전 모르는 것이 바로 ignorance에요 무지 라는 뜻입니다 무지 모른다 ignorance ignorance 이 액센트 있어요 ignorance ignorance is bliss b-l-i-s-s 그렇죠 축복인이라는 얘기니까 ignorance is bliss ignorance is bliss 되셨죠 19번 노력 없인 이루는 게 없다 라는 말은 이 표현은 사실은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생긴 표현 원래 바디빌더들이 운동을 하면서 하나라도 더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 데서 비롯됐음 아시겠어요? 들어보셨을 텐데 no pain no gain no pain p-a-i-n 고통이 없으면 no gain 그래서 얻는 것도 없다 pain과 gain이 서로 운율이 맞으니까 즐겨서 썼던 표현 그게 바디빌더들을 벗어나 일반인한테도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은 80년대 이후에요 no pain no gain 마지막 20번 선착순 오시는 순서대로 좌석 드리구요 오시는 순서대로 서류 끊어드리구요 오시는 순서대로 대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영어에서 어떤 비슷한 상황이건 이 표현 쓰면 됨 first come first served 이때 come은요 오다 라는 단어에 come came come 할 때 그 과거 분사에요 아까 half done well begun half done 처럼 과거 분사에요 그래서 먼저 와진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먼저 오면 first come first served 대접을 받습니다 라는 뜻 되셨죠 first come first served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씩만 읽어드릴게요 today's review time 첫 번째 속담 number one 그림의 떡이야 pie in the sky is pie in the sky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니까 walls have ears 벽에 귀가 있다 walls have ears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매였을까 haste makes waste haste makes waste 서두르면 일을 망친단 뜻 연습하면 안 되는 것은 없어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함을 낳는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time flies time flies like an arrow 세월은 시간은 그렇게 화살처럼 날라다닌다 돈이면 다 돼 돈이 장사지 라는 표현 money talks 토크스 하지 마시고 money talks 돈이 말한다 시작이 반이다 well begun have done well begun have done 8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once bitten 한번 물리면 twice shy 두번째는 뒤로 뺀다 once bitten twice shy bitten 해도 되고 be 한 다음에 코로 빼서 bitten 이런 식으로 코로 소리가 은소리가 나와도 됩니다 그게 더 일반적이에요 once bitten twice shy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look 보세요 before you leave look before you leave look before you leave 쉬 돈 방이 쉬 식는다 easy come easy go 고 아니고 고우 easy come easy go 11번 말하기 쉽지 실천은 힘들어 easier said than done easier said than done 12번 12번 줍는 사람이 임자다 finders keepers losers weepers finders keepers losers weepers 혹은 뒷걸을 생략하고 finders keepers 여기까지만 해도 됨 그리고 금상첨화인데 it's icing on the cake it's 생략하고 icing on the cake 긁어붓으로 만들지마 14번 let sleeping dogs lie let sleeping dogs lie 15번 부전자전 like father like son like father like son 다다익선 좋으면 마음의 마늘 속 더 좋다 the more the better the more the better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knowledge is power 모르는 게 약이다 ignorance is bliss ignorance is bliss 19번 노력 없인 이루는 게 없다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마지막 20번 선착순 선대접 first come first served first come first served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OK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bye